최대한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 새로운 에덴의 비밀 일단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700 에서 오늘 보트도 있겠지? 뭐야 저거 저 사슴은 뭐야 무스 3등급 우와 이런데도 있구나 맵 잘 만들어 놨다 그럼 이걸 잡는건 아니겠지 황년아 무스 아직 안 올 황년아 무스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 뭐야 이게 철갑상어 오우 대박 철갑상어 잡혀 여기야 철갑상어 미문문고기는 하지 철갑상어 철갑이 오진ote 이쪽으로 건너가면 되겠네 오케이 따라올나 비행기야 오십 다섯 발 어 보금 투하되는데 왜 안 오는 소리 안나? 오십 다섯 발 오십 다섯 발 오 저긴데 오 이것도 뭐야 오십 다섯 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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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두개짜례 모터 두개짜리입니다 와 월드메특인가 여기 어디야? 와우! 새로운 시설이다 헬로 뭐야 와 이거 뭐야 뭐야? 이쪽 아니면 저 배 타고 가라는 건데 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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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다 필요없고 아까 금마가 했던 거는 이 배를 타는 거 아니면 저 안쪽이었는데 배를 한번 타봐 뭐 뭐 우우우우 아 돌아서 들어가는 데가 없나 이게 대박인데 금방 그게 개가 나한테 보면 뭘 암시했는데 와 여기 들어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딱 느껴진다 뭔가를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진입로가 하여튼 이쪽은 아니야 봤을 때 이때까지 이 게임을 해 본 경험으로는 여기서 보면 사라졌단 말이야 어 사라졌단 말이야 혹시 레벨이 안됐으신 못해 안된다는 말이야 손아닐까 이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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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가 없냐? 미소가 없는데하에 흐흐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야 이게 바퀴구나 답이 없네 여기 들어가려면 어? 빠른 이동으로 들어가지네? 오우 씨 개구생했네 빠른 이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진다니 설마 안 들어가지는 거 아니지? 길지안에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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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쪽으로 가보자. 가보라고 했으니까. 이 쪽으로. 이 쪽으로 가보자. 이 쪽으로 표기를 했으니까. 길 따라 가보는거지. 저기 뭐가 없고. 이 쪽에. 이 쪽으로 가보자. 차를 한 적 있으면 좋으려만. 전초기지로 먼저 가야되나 일단 빠른이동에 전초기지로 가야죠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약간 거시기 하네요 너무 이력이 온 것 같기도 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